자세히 가¡ 신참화 청성이 율렸고 단잠해서 깨웠어 강의실에 앉아있었고 수법 중이었어 어제의 총기난 사사가는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재가 있어야 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까 교재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내 교재를 펼쳐봐 아픔을 접고 주셔도 교재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놔 아픔을 접고 주셔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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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를 펼쳐봐 다시 근생에서 내게도 전 활자가 돼 있어 뼛속에 말을 심은 누군가 남독해 얼마나 동많은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할지 눈물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대로 치유하고 감사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 다 축복할까 교제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제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놔 교제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놔 교제를 펼쳐봐 교제를 펼쳐봐 탐이 교제 사실은 나도 똑같아 노래마를 지낸다는 것은 너의 비극을 식탁에 보내놔줄래 내가 멋지게 위로해줘갈게 그 자름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그 자름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라 그 자름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놔 하지만 그냥 덮어두자